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6세대는 2026년에 무슨 우리가 따라잡는다 이런 이야기 모든 문제 해결은 지금 대한민국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를 직시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인식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은폐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문제를 뭉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 겁니다. 삼성전자 발생하는 것. 여기 보시죠. 이 권성준 교수의 이야기 성대의 여러분들께서 권성준 교수 이야기의 여기에 이 이야기에 또 주옥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보시죠.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야기죠. hbm 여러분 5세대에서 sk하이닉스하고 1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솔루션은 현업 문제 해결로의 복귀입니다. 지금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자원을 다 퍼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멋을 뿌린다는 겁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무리하게 선행학습을 부실하게 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뭘 잘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번질을 한 계획만 여러분들 계속 신기술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여러분들 밖으로 내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 이야기를 권석준 교수가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의 선행학습은 학생이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착각을 불일으켜 정작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야 이 공개 교수님 여러분 쓰신 글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보여주기식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제는. 이제 당신들이 심각한 문제가 팔아야 된 물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그 문제를 지금 화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신기술이 뭐가 뜰 테니까 뭘 하겠습니다. 앞으로 6세대를 잘 만들겠습니다. 6세대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뻥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을 다룬 기업들이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실력과 문제 진단 그리고 문제가 일어난 지점에 대한 차분한 복귀와 기록의 검토입니다. 복귀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 있고 자급음이 많으니 나올 것이고 온갖 갈등과 투서와 음해가 시기와 절투와 정치질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쨌든 제대로 거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이해하는 부분이 삼각함수인지 기하학인지 아니면 애초에 덜셈 뺄셈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 직원들을 기본적으로 믿어야겠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크로체크와 기록된 연구노트 로그 데이터의 기반을 둬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기록물과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눈빠지게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문제의 지점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재차 권석준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연속된 기술적 솔루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기술 속에는 더 불확실한 문제들이 증폭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뛰쳐 나왔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권 교수 이야기는 철저하게 문제를 복귀해야 되고 그 문제를 복귀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 투레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설계 스크립트를 봐도 아무도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필요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권 교수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연속적인 솔루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고난도의 공정에서는 불확실한 문제가 증폭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 가격이 계속 그렇게 하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금 문제를 당면한 것은 참 인생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문제의 축소판하고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문제가 대한민국 문제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피해 미래로만 시선을 두는 것은 서서히 진흙의 넙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언제 내려올지 모를 동화줄만 바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은 넙에 빠지는 속도를 늦추기에 허리뛰든 옷이든 벗어서 주변의 나무에 걸어보려 시도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무라도 붙들어 최대한 버티며 조금씩 손을 앞으로 내밀어 빠져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선행기술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보여주기 시기 돼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성균관대학의 권석준 교수는 제3회 관찰자 입장하는 삼성전자를 잘 볼 겁니다. 본인이 이런 반도체 연구자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추천하는 겁니다. 너 그 건물들 들어가지고 미래기술이 뭐니 미래기술을 선두하니 그런 이야기인지 집어치워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당분간은 전사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1등이니 격차초니 초격차니 그래 금방 떨가지고 이러면 되는 뭡니까? 박살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행의 트러블 발견은 트러블 발견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트러블의 해결 과정이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찾고 선행과 현재가 이어질 수 있는 채널을 충분히 만들어둬야 됩니다. 언제나 답은 한계를 갖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금방 떨지 말고 문제 숨기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1등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못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짐작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뭐죠? 삼성전자이나 코멘트를 좀 비판적인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쓴 엔지니어로서 가방 끈이 긴 사람이 쓴 이런데 분석을 보고 그래 그게 맞았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인데 잘난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큰 성공을 거두고 왔는데 성공 방정식을 폐기를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역사니까 역사는 뭐 기분이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잘했으니까. 그러나 그거 고집하게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희망 여러분들 고문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그냥 뭐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정직하게 여기 참 실력 있네요. 권석준 교수가 필력도 있고.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상승 문제의 핵심이 딴 게 아니고 문제를 자꾸 은폐해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기술 선도하는 그런 목표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난도가 낮은 공정에 기술 안정화가 안 됐는데 계속 상위 공정으로 뭡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문제가 누적되고 문제가 누적되고 문제가 누적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엔비디아한테 된통 걸리던 겁니다. 왜 최종 책임을 엔비디아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퀄리티 이런 테스트를 만족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4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정도 지금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한 방식인 겁니다. 대충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근성근성을 여러분 여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부회장 이런 분들 선의를 내가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철투철미하게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한 분기만 지나면 수십억을 벌 수가 있는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의 삼성전자를 선진하겠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20년차 엔지니어 이야기를 훨씬 더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그냥 죽을 쓰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